안녕하세요 최기타입니다 앞으로 레슨 영상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강의는 스케일에 대한 영상인데요 열두 키를 오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모든 피킹은 다운업이 기준이 되겠구요 본 영상은 bpm 60에 8비트 패턴으로 연주합니다 각 키마다 6번 줄에 2도, 3도, 5도, 6도, 7도로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레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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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